자, 이때는 3층 한 장 종료였었지, 이때 해산물 특급, 어떤 해산물이든지, 4,3,2,1, 4,3,2,1, 오케이. 4,3,2,1. 4,3,2,1. 제가 오 선생님 그거를 좀 따라했습니다. 설탕 잘 넣을게, 그 다음에. 아, 딱 좋아. 아, 딱 좋아.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고. 지금 세팅이 거의 요리 프로그램 같아요. 좋네. 기름을 충분히. 이게 뭐야, 튀기는 거야 싶을 정도로 많이. 파부터. 자, 파기름을 내는 이유는 잡내를 없애고 깔끔한 풍미를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바로 기미를, 너무 많으니까 한 이 정도만. 튀기듯이. 튀기듯이. 이 친구들이 연해요, 그래서 바삭바삭. 튀기듯이. 아, 쇼의 비장인비. 맛있게, 맛있게? 진짜 이거, 이거. 이거 도수 높은. 너무 맛있게. 롬. 나만의 불쇼. 불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요리를 할 때 이거. 아, 어떡할 거야. 어떡해. 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블루스타가 또 쉽지 않은데. 오케이, 간다. 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걸 프람베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블랑스에서는 프람베로 가는데, 잡내를 딱 날리고, 독한 솔로. 프라이팬 돌리는 스냅이 틀리는데요? 아, 프람벨 돌리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게. 배운 상관이야. 아유, 벌써 배운 상관이야. 멋있다. 대박이다. 연해, 연해 보인다. 자, 어느 정도 얘가 바삭하게 익었다 싶으면 그때 조림장을. 장 들어갑니다, 장. 그 안에도 살짝.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세요, 살짝만? 뿌리가, 뿌리가. 완벽합니다. 완벽해. 아이고. 전국 팔도밥상 완성! 와, 이야. 깨고 많다. 진짜 팔도밥상이네. 갑자기 근데 긴장된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땀이 나기 시작해. 그럼 홍합하고. 땅후밥. 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네. 저 섬을 한 입에 한 개씩 숙죽 먹는 거 사치다. 음. 향이. 그냥. 바다. 바다 향이. 바다 울렁도. 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거 맛있을 것 같아. 따금자. 아, 따개비가, 따개비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아, 빵닭찌개 맛있네. 구수하니. 진짜 짜지 않고 맛있네. 단일하고 같이. 이거 너무 궁금해. 자, 제주도 들어갑니다. 아, 이거 소리를. 정말 과자 같아요, 바삭하고. 네. 말씀대로 육즙이 쫙 나오면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면 이번에는. 다면. 통으로. 통으로 넣어요? 통으로 다 넣어요? 와. 와. 자, 이제 강원도 속초 들어갑니다, 속초. 좋시다. 아, 진짜 저거 한 입 먹어보고 싶다. 한 쌈 먹고 싶다, 한 쌈. 너무 포텔해졌다. 와, 입안에서... 녹아? 녹아, 녹아. 다시마에 사먹어도 좋고, 그냥 김에 사먹어도 맛있겠네. 이거 먹는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진짜 건강해요. 건강하지, 건강하지, 여러분. 선생님. 잘 드신다. 아니, 이래서, 이래서 다시... 아이고, 좋아지셨잖아요, 처음. 잘 먹으니까 너무 좋네. 행복이 느껴져. 감사 밥상.